이리 올라와 두부야 이리 올라와 올라와 자 두부야 관심을 거기 갖지 말고 올라와야지 안 먹을까? 이 맛 있는걸? 쭈꾸먹자 웬만하면 웬만하면은 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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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오지 으음 암구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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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구 아이고 아秘宝 카메라 가까이 보려고 천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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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vet 와 송곳니 봐라 이 맹수시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그렇게 맛있니? 아우 털 다 먹었네 없어 다 먹었어 빈거 야 빈거 왔어 영혼까지 짜준다 영혼까지 짜서 나온다 나온다 야 두부야 나왔는데 두부 응 두부 영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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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혼이 나왔습니다 으아이 털 영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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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면 보고 먹어야지 카메라 카메라 영혼 영혼 두부야 영혼 영혼 나왔다 영혼 으 아 손가락 깨지마 아 다 먹었다 아 아 아 잘 먹었다 뽕빵가네 음 아 입맛 따시고 으 아 아 아 좋아요 출발